안녕하세요. 조시 연구하는 카이스트생 카이스트학 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영상을 올린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잔소리가 살짝 있습니다. 근데 꼭 듣길 바랍니다. 기존 구독자 분들은 꼭 들으시고, 구독하신지 얼마 안되신 분들도 꼭 듣고, 구독 안하신 분들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일단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첫번째 이유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께요. 아 잠깐! 그전에 헬릭스미스 잠깐만 보고 갈게요. 블로그에 보시면 이제 제가 42,900원에 보유하고 있는 물량 절반 매도 걸어놨었습니다. 이 걸어놓은 이유를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차트를 보시면 제가 지난 헬릭스미스 영상에서 2선, 2선까지 정도, 43,000원 정도거든요. 정도 올라오고 다시 눌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 익절을 하고 눌릴 때 다시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도 거래량이 보시면 어느정도 터지면서 윗고리를 담은 모습인데, 물량을 빠르게 소화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느낌을 받는 이유가 있는데, 오늘은 잔소리를 해야되서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일단 현재 이 구간. 그거 들으면, 이 구간. 이 구간은 누가 봐도 밀리는 구간입니다. 이 밀리는 구간에서 굳이 거래량을 어느정도 터트리면서 위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누군지 모르겠지만, 물량을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후에 바로 눌릴수도 있고, 아니면 올랐다가 눌릴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실 게 바로든 올리든 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익절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멘텀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다시 매수를 진행할 생각이고요. 이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모멘텀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매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근데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현재는 오르다가 눌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익절각을 보는 것이다. 이 느낌입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시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솔직하게 첫 번째 이유 말씀드릴게요.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겁니다. 유튜브를 하는 제일 근본적인 이유가 이거일 겁니다. 이건 뭐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을 거고. 두 번째 이유가 중요한 이유인데, 여러분이 제 채널을 어떻게 이용할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 제 채널을 시청하신지 얼마 안 된 분 같은데, 헬릭 스미스 눌림목에 들어가면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블로그에 댓글로 얼마 때 사면 돼요? 같이 샀는데 오르려면 좀 더 기다려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질문 볼 때마다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왜 자기가 열심히 번 돈을 남한테 심지어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지? 책임도 지지 않을 사람한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드는 생각이, 오래된 구독자분들은 이런 걸 묻지를 않을 텐데 이 생각이 듭니다. 왜냐? 제가 초창기 때 저런 질문을 달면 일일이 다음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영상을 올리는 이유가 제가 살 때 같이 사서 돈 버세요. 이런 목적으로 영상을 올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고르고 어느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어떻게 매매를 풀어가며 언제 어떻게 매도를 하고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꾸리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걸 하나의 레퍼런스로 참고하시라고 영상 올려드리는 겁니다. 제가 사라고 하면 살 겁니까? 이건 본인한테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제가 갑자기 제 매매를 안 보여주면요. 또 다른 유튜버가 살아 하는 거 들으러 갈 겁니까? 투자금은 본인이 일을 열심히 해서 번 돈입니다. 그걸 왜 낱말을 듣고 매매를 하나요? 제 채널에 여러분들께 저 이거 샀으니까 따라 사세요 이게 아니고 매매를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들을 알려드리고 그걸 참고하셔서 본인들의 매매 방법을 만드시는데 도움되라고 올린 겁니다. 이거 이해하셨죠? 이게 진짜 저 주의도 그렇고 다른 주식 유튜버 채널을 들어가서 댓글 봐도 정말 많은 개미들이 이러고 있습니다. 이거 사야 돼요? 언제 사야 돼요? 샀는데 왜 안올라요? 등등 최소한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이러지 마시길 바라는 마음에 오늘 영상을 올린 겁니다. 정말로 아무도 만듭니다. 낱말 듣고 하는 거는 본인의 매매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진짜 헬릭 스미스 눌림목에서 사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은 제가 영상에서 이 평선이 모일 때 매수를 하겠다고 한 근거들을 설명드렸을 건데 그 근거를 따져봐야 하고 좀 더 중요한 거는 근거를 세우는 과정과 원리 이런 걸 파악하셔서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아닌 건 버리는 게 본인 수익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일 겁니다. 이거는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꼭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유튜버 채널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만 이거 사라 저거 사라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결과만 가져가는 게 아니고 왜 사라고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보고 있는지 그 유튜버는 그 과정을 가져가서 본인에게 도움되는 것만 쏙쏙 빼가야 수익이 분명히 늘 겁니다. 꼭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낱말 듣고 매매하시면 절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익은 절대로 낼 수가 없을 겁니다. 언젠가는 저도 구독자가 늘면 바로바로 매매하는 거 올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만 하다 보니까 여러 명이 같은 가격대에서 매매를 하면 차트를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아직 제 구독자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매매 즉시 블로그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튼 꼭 스스로 본인의 그릇에 맞는 적절한 매매 방법을 찾기 바랍니다. 저는 그걸 만드는 과정의 도구들을 드릴 테니까요. 오늘은 이제 이 정도 잔소리만 하고 여기까지 컷 하고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